네, 지금까지 준비되는 모든 공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관객분들과 교수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오늘 하루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촬영 관련 안내입니다. 공연을 다 마치고서 기념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탭 안내에 따라 순서를 지켜가면서 촬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본 공연장이 인원으로 분밀만한 규모가 아니긴 합니다만 서로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급하게 이동하지 마시고 스탭분들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질서있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오늘 멋진 모가들 준비한 목표에 두둘이 실업을 합계한 학생분들 모두 모두 나와주세요. 여러분 같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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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